ㄷㄷ 12. 아 오케 뺏시다. 카페 레사 정현 망 Tib Tech 유라 decision 잊어cular havia は 한 번 들어가자 아구리 방했습니다 아 죽어버렸네 왜이렇게 빡세네 이랬으면 고고 스윙 완야야 아.. 안받죠?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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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 왔는데 쟤? 쟤.. 뭐야? 어 뭐예요? 쇼핑으로 왜 오세요라고 한거야? 근데.. 어? 오세요 했는데? 아 이거 마이크 키고 있으면 안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쏘리 쏘리 이거 범은색이라도 걸지? 바인드 쪽 뭔데? 걸었던 거 같은데? 오세요가 야 이거 끓인 거 다이너랑 끝난 거 아.. 미치 개지랄했다 이거 버텨주세요 형인데 버텨 빈죠 당부 3분만 버텨주세요 형님 이거 무리하면 안돼요 아 무리하면 안돼 네.. 마이크 왜 끄고 있었냐 아 놀랐나보네 파운드 인 설치 하나만 부탁해요 예 괜찮습니다 형님들 잘하시니까 충분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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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요 두 번 두 번 흰색 여기 와 걸었어요 걸었어요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10초에 걸었어요 18초 18초 어 윌기업아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윌기업 풀려요 어.. 오십 온다 올라갔다 왼쪽에 있어 가췄다 어우 오우 쉣 사령 사령 아 헬인데 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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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오른쪽 흰색 오른쪽 형들로 넘어가죠 흰색 오른쪽 그냥 살아나서 데려야겠다 흰색 오른쪽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형님 어 나는 겐총 겐총 나한테 오른쪽에 둘 다 있어요 흰색 와요 흰색 와요 흰색 와요 흰색 왼쪽 흰색 내가 오른쪽에 잡고 있을게 흰색 내가 오른쪽에 잡고 있을게 흰색 왼쪽이야 나이스 이 정도면 괜찮아 무난한 무난한 에게 흰색이 starts 네 흰색 30초의 관련부 흰색이 흰색이는 저는 극딜인데 어떻게 가나요? 저도됩니다. 도어 가능하면 도어 도어 부탁해요. 옳은 감자. 뭐지? 오케이 와요. 미안하다. 오케이 넘어갔다. 스킬 돌지 않았나 아닌가? 저는 없어요. 방금 써보죠. 3분급 스킬 돌았는데 3분급 스킬 지금 써보네. 아 예 그냥 쓰면 그건 그냥 알았어. 네 맞춰드릴게요. 네. 카운팅 풀이에요. 극대모. 밀었고. 밀었고. 57초의 첫 권능이에요. 땡겨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고. 밀었어요. 밀었어요. 오구. 못 들어가네. 밀었고. 밀었고. 저거와요. 파운틴 있어요. 잡고 있을게요 여기. 블링크 데카 많으면 그냥 자제 좀. 주차가를 계속 밀린. 밀었고. 왼쪽 내 여기 그냥 잡고 있을게요. 관능이 왜 짜져? 관능이 왜 짜져? 47초라. 57초라. 47초라. 57초라. 왼쪽 한 발판. 위로. 오우 나이스. 살려줘. 어? 아씨 죽었다. 장난치게 하고 죽었다. 다음 관능 50초에 와요. 개와요. 어 잠깐만. 패드 줬음. 밀었어요. 사운틴 드세요. 땡겨요. 밀었어요. 아 이번에 2분극 대회 한번 하시면 다 나. 맞추면. 어 맞추면. 2분극 대회를 하고 있어요. 땡겨요. 밀었어요. 아 이번에 2분극 대회를 한번 하시면 다 나. 다시. 밀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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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티를 체크했죠. 권능 43초고. 권능 보고 갈게. 밀었으. 권보극에 권보극. 깨도덧. 밀었으. 미들. 밀었으세요. 위로. 오 권능 마이스. 이거 바로 쓰면 될 뿐요 그냥. 네. 바로 프레이키겠습. 밀었음. 밀었어요. 다음 권능 33초. 밀었어요. 땡겨요. 밀었음. 밀렸어요 조금. 밀었어요. 밀었음.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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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요. 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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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초에 걷는. 발판 있네요. 주차 빡치기 하면 가능. 밀었어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뭐야. 밀었어요. 미트버리겠다. 리드. 3번 죽었어. 밀었어요. 파운틴. 파운틴 누가 다 먹었다. 권능 10초 전. 밀었어요. 1번 없어요. 2번 3번. 그냥 빠져야 돼요. 아이고 난리났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 없다. 뒤졌다. 빠어어어어. 걔 진짜 억울해 죽겠나. 에므X 같은 캐릭터. 야 보라보기란 게 있는 야. 네. 오른 발바니. 어. 뭐였죠. 밀었어요. 밀었어요. 아앗. 밀어주면. 밀어주면 얘기해 줄게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저쪽으로 빼자 오른쪽으로 쟤 왜 자꾸 절로가? 쟤 왜 자꾸 절로가? 쟤 왜 자꾸 절로가? 쟤 왜 자꾸 절로가? 쟤 왜 왼쪽으로 가지지? 빼놔요? 아니면 그냥 딜 넣나요? 여기서 천천히 패다 보면 알아서 올 거 같긴 한데 근데 곧 건령이야 곧 건령이 5초리 5초리 같네 어? 어? 어우 쟤 어우 우울하다 파운틴 있어 발판 있어 오른쪽 몇 번 생겼어요? 버플이 필요했어요 한 번 그러고 보니까 샤프를 좀 받아야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럴게요 밀었어요? 파운틴 있어요? 2번 건령보고 급비라는 넘어감 밀었고 밀었어요 땡겨요 너무 들어가면 안 돼 밀었어요 해도 들었어요 네 보라 오기 전에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발판 있네요 밀었어요 몸걸 축하해요 나이스 나 지금 너무 불안하다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몸 까만 세 네 땀부터 질러버릴 거 아냐 죽으면 궁실충 왜 안쪽으로 나이스 아냐 아 아 아 으하 아 안 돼 안 돼 4분 담아서 살아래서 아 안 돼 네 괜찮아요 아 아 네 뭔가 똘이 친하면 좋겠네 안 돼 응 카트야 그 틀 넣어도 되죠? 맞춰 가나요? 아니야 이거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네 아 이제 색깔이 흰색 검색이 잘 구분이 안 된다 아 주웠네 아 아 놀래라 도착 어휴 어휴 목 빠르가 차단이 있나 Q.끝 Prinzip B.끝 Damon 알겠는데 B.끝boarding K.끝boarding locru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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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볼까요? 네 가시죠 나 스샷 찍었다 아무것도 안나왔네요 coke 고생하러 너무 고생했습니다 Um 가윈 임 옹 Club 스크acity 할머니